추경호 부총리 겸 기백재정부 장관이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추 부총리는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기자들에게 부진했던 경기 지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4%에서 2.2%로 내린 것을 두고는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지만 올해 1.4%에서 내년 2.2%로 0.8%포인트 오른다는 건 이례적으로 높게 본 거라면서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 2%대 초반 전망치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.